3개, 그런 3개 속에서 미혹한 생존을 살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무명류는 사제에 대한 무지라고 그랬어요 무명, 기본적으로 고진멸도 사제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아는 것 불교의 최초 교류 아닙니까? 초기 교류가 무조건 고진멸도 사제야 그래서 무명류는 사제에 대한 무지, 그걸 일단 알고 봐야 되니까 그게 무명의 흐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견유는 그릇된 견해, 그릇된 소견 그걸 이제 견유, 무명류, 유류, 용류 이렇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생사 회복하여 생사에 소용돌이 치며 애하 표준하며 애착의 물결에 떠다니며 그 다음에 단치 분격하며 이것도 이제 예울, 급류, 물이 너무 급하게 흐르고 해서 장비도 투입 못하고 참 고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용류, 유류, 무명류, 견유에도 사정없이 물이 불어가지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가니까 그게 이제 단치 분류라 애하 표준하고 생사 회복 불가관찰이야, 관찰할 겨를이 없어, 살펴볼 겨를이 없어 저 조그만 강에서 난 사고도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한계야 어쩔 수 없어, 관찰할 겨를이, 살펴볼 겨를이 없어 도대체 뭐 시체가 어디까지 떠내려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불가관찰이라 참 왜 구태의 또 오늘 같은 이 시간에 이런 글이 나오는지 참 우리 사는 게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난 사고, 그 사고를 당해서 지금 어쩌지 못하고 저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과 같이 용류, 안이 비슬신이의 색상향미 촉복을 막 그냥 탐하고 좋아하고 하고자 하고 한 모든 그런 그 상황들, 아 참 표현 잘 해놨습니다 이런 것은 원문을 쭉쭉 전체의 한 30번, 40번 읽으면서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번 사고 상황하고 똑같네요 위, 욕, 욕각, 애각, 해각 이건 또 욕망의 생각입니다 분노의 생각, 해침의 생각 그러한 것들, 거기에 대한 느낌, 깨달음 그런 것을 수축부찰, 그런 것을 따라다니면서 버리지 아니하며 신견, 나차리 신견, 몸에 대한 견해, 신견, 변견, 몸 있죠 그런 나차리 어중 집채하며, 그 가운데서 집채해서 취하며 장기 영입, 애욕 조림하며 장차, 그 애욕의 빽빽한 숲속에 영원히 들어가며 어소 탐해하는 바에 심생 염착하며 깊이 염착을 내며 주, 암한 고부하며 암한의 고부에 머물며 그러고도 자기 잘났다고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잘났다고 하는 그런 암한의 언덕에 머물며 또 암, 육처, 취락하며 육처, 취락의 안주하며 육처가 뭡니까 색성향미촉법 또 그런 것들이 전부 육처, 취락이죠 무선구자 하며 거기에 누가 잘 구제할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구제할 사람도 없으며 무능도자 하나니 능히 그 사람을 제도할 사람도 없나니 아당, 어피에 내가 마땅히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비심을 일으켜서 모든 선건으로서 2위 구제하여 모든 선건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구제하여 영우 재환하고 하여금 온갖 재환과 환란이 없게 하고 위험 적정하여 물들물 떠나서 고요해서 주어 일체의 지혜 보주하며 일체의 지혜의 법의 섬에 머물게 하리라 하며 일체의 지혜의 법의 섬에 머물게 한다 또 우작신형 5대 일체의 중생이 저세 내어가야 세상의 감옥에 갇혀서 다제 고뇌하며 고뇌가 많으며 상의 정의하며 항상 애착과 미움을 품고 있으며 자아생 우포하며 근심과 두려움을 스스로 내며 탐욕 중개 지소 금박하며 탐욕과 탐욕의 무거운 기계에 얽혀있고 속박되어 있는 매여있는 바가 되며 무명조림으로 무명의 빽빽한 숲으로서 2위 부장하여 덮을 것으로 삼아서 3개 안에서 망능자출하나니 능히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나니 아당의 행패로 내가 마땅히 그들로 하여금 영출 3개하여 영원히 3개에서 벗어나서 무장의 대열반에 머물게 하리라 하며 우작신형 5대 일체의 중생이 집착하여 나에게 집착해서 제 온 굴택에 온 색수상행식의 오원의 굴택에 불구 출리하며 출리를 구하지 못하며 육처 공추에 의지해서 육처의 텅 빈 마을에 머물며 기사 전도행하며 4가지 전도행을 일으키며 요건 상락아정을 여기에서는 분위기상 교리가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고 보고 괴로운 것을 즐겁다고 보고 무한대도 아라고 보면 청정하지 않냐 한데 청정하다고 보는 것을 4전도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4전도행을 일으켜서 이 4대 독사지소 침례와 4대 독사는 뭐죠 지수화풍 우리 몸을 위시해서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요소 그것의 침례한 바와 오원 원적지소 사례 오원이라고 하는 것이 원수와 도적이다 원수와 도적은 늘 사례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 물건을 훔쳐가려고 한다 그리고 수 무량고라 한량없는 고를 받게 되나니 윗자 고위에 있는 윗자 아당 영표로 내가 마땅히 그들로 하여 최성 무소 차처 호리니 가장 수성하고 집착할 바 없는 곳에 머물게 하리니 소위 일체 장애를 소멸하고 무상 열반을 정득해 하리라 하며 우적우적 신영호대 종종 중생의 교화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장황합니다 일체 중생의 그 마음이 협렬해서 최상일체 지도를 행하지 않으며 수욕, 출리나 비록 거기에서 출리하긴 하나 단 낙, 성문, 벽지물성을 좋아한단 말이야 다만 성문, 벽지물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아끼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소성적인 보살행은 보살심은 조금도 없는 그런 것만 좋아하나니 아당 영주 광대 불법과 내가 마땅히 광대한 불법과 광대한 지혜에 머물게 하리라 불자와 보살이와 같이 계를 호지해서 계를 호지해서 선능, 증정, 자비의 짓입니다 찰릉이 자비의 마음을 증정하느니라 그 다음에 주지 공과라 그랬어요 이구지에 머무는 공과 이구지는 구라고 하는 것은 일체 허물, 잘못 그것을 간추리면 십불선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공과가 있느냐 조류과라 처음에는 조류과 법, 유, 합 그렇게 되어 있죠 저 앞에서 나온 그 형식 그대로입니다 부자야 보살이 이구지에 머물며 월력을 쓴 고로 만 부처님을 충전하되 소위 다백불과 다천불과 다 백천불과 다억불과 다 백억불과 다 천억불과 다 백천억불을 충전하며 이와 같이 내지 다 백천억불을 충전해서 부처님의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서 광대한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공경 존중하고 받들어 성기고 공량해서 유복과 음식과 와구와 의학과 일체의 자생을 실이 봉시하며 받들어 베풀며 또한 일체의 중성에게 중승 스님들에게 공량해서 이선근으로 안욕따라 삼략 삼보리에 회항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존중심으로서 다시 십선 도법을 받아 행하며 십선 도법을 받아 행하며 수기 소서야 그 받는 바를 따라서 내지 보리를 종불 망실리니라 마침내 망실라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보살이 무량 백천억나요타 급에 간 질 질투 파괴 의 그런 때를 아끼고 질투하고 파괴하는 그런 때를 의한 까닭으로 보시와 지계가 청령 만족하느니라 보시와 지계가 만족하는 것이다 그런 게 아주 사람이 더 부드러워지고 그야말로 아주 보살다운 보살로 재탄생하는 그런 모습이 말하자면 이구지의 몸은 공과의 하나다 비유하자면 진검을 치 반석 중하여 명반이라고 하는 돌 위에다가 얹어가지고서 여법연의에 여법하게 말하자면 광산에 금을 캐가지고 그것을 진짜 순금으로 만들어내려면 그게 뭐 나비고 철이고 돌이고 먼지고 일체 잡된 것들을 참 깨끗하게 걸러내는 그런 과정이죠 여법연의에 여법하게 단련함에 이 일체구하고 일체 때를 다 떠나고 뭐 흙이고 뭐고 조금이라도 섞여있으면 안되죠 떠나고 전부 명정인달 하니라 더욱더 아주 밝고 깨끗한 그런 진검이 되는 것과 다 그렇죠 우리 수행이 자꾸 그런 식으로 올라가야겠죠 그 다음에 합의라 보살이 주차 이구지도 보살이 이와 같은 이구지에 머무는 것도 역부여시에서 무량 백신흥 나유타 거베 아끼고 질투하고 파괴하는 그런 때를 원리한 까닭에 보시와 지게가 청령 만족입니다 그렇죠 남에게 베풀고 그리고 지게 그건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거 오늘 뭐 꾸준히 착하게 사는 일에 대해 이야기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보시하고 지게하는 것이다 그것이 만족한다 불자야 이 보살이 사서법 중에 애가 편다요 보시 에어 이행 동사잖아요 사서법은 두 번째 지위니까 에어가 치우쳐서 많고 십바람일 중에는 지게가 편다 보시 지게 할 때 지게가 치우쳐 많다 나머지는 조바람일 보조적인 바람일 여기서는 이 지위에 와서는 지게가 주바람일 된다 여비불행이로 나머지 바람일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다만 수력 수분이니라 힘을 따르고 자기 분을 따른 불자야 이것이 이른 약설 보살 마설의 제2 이구진이다 두 번째 지위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출가 제가 아니 중성 전까지는 해야 되겠네 조금만 더 합시다 중성 중성 전까지는 그 다음에 석보가라 과부 어떤 과부가 있느냐 출가 제가가 있죠 출가의 경우 제가의 경우 처음에는 제가입니다 보살이 이 지위에 머물며 다작 전륜왕 전륜성왕이 돼요 10지 가운데 제2지에만 머물러도 전륜성왕이 되어서 전륜성왕 뭐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은 왜 하느냐 대법주가 되려고 한다 그래야 돼요 어떤 소임을 맞든지 불법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잘 활용해야 돼요 자기 위치에서 최고의 법을 최고의 법을 전파하고 널리 펴는 그런 대법주가 되어서 구족 칠보하고 칠보를 구족하고 유자재를 가야 자재한 힘이 있어서 능게 일체중생은 일체중생의 간탄과 파괴의 때를 능히 제거하고 2선 방편으로 좋은 방편으로서 연기 안주 10선도 중하며 10선 도중에 머물게 하면 그래 나라에다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부 살도 엄망 그런 건 전부 없게 하고 그것을 범하는 사람들은 10배 더 착한 일을 하도록 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위대시주야 대시주가 되어서 공거 무진하고 베풀기를 다함이 없이 하며 보시의 이행 동사의 이와 같은 일체 모든 짓는 바읍이 개분리염불, 분리염법, 분리염성하며 내지 분리구족 일체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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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중을 구욕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떠나지 아니하나니라 우작신여모대 아당의 일체중생 가운데서 머리가 되며 수승함이 되며 수승함이 되며 묘가 되며 미묘가 되며 상이 되며 무상이 되며 내지 일체의 지지의 의지자 일체의 지지의 의지자가 되나니라 그건 이제 제가 했을 경우 세속에서 이러한 제의 의지를 잘 닦았을 경우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큰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대통령 왜 하느냐 진리의 가르침을 널리 전해서 모든 국민들이 전부 십선도를 행하고 십불선도는 행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전부 각자 국민이 좋아하라고 하는 거지 대통령 좋아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 출가인으로서는 이 보살의 야격 사과하고 집을 버리고 불복 가운데서 근행정진된 부지런히 정진을 행할 때 변명 사과 처자 오욕하고 집과 처자와 오욕을 다 버리고 기출가에 이미 출가하고 나서 근행정진하여 부지런히 정진을 행해서 한순간에 덕천산매하며 천가지산매를 얻으며 견천불하며 천부처님을 친견하며 지천불신리하며 천부처님의 신통력을 다 알며 능동천세계하며 천세계를 감동시켜 내지 능시현 천신하고 천가지 몸을 나타내 보이고 난난 몸에서 능시현 천보살로서 이 권속이라 난난 몸에 천보살이 따라다니면서 권속이 되는 것을 나타내 보이나니라 그 다음에 원지과 만약에 보살 수성원력으로서 자제에 시현된 자제롭게 시현할지는 과의 시수라 원력과 지혜가 더 두드러지면 이것보다 훨씬 더 지나가 말로 다 표현 못해서 그렇지 그런 뜻입니다 백겁천겁 내지 백천억 나이타급에도 불륭수징이라 그 숫자를 능히 다 알 수가 없다 그런 경제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원지과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기를 원한다 또 그게 가능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중소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